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산호맹이었지만 서울법대 나와서 서울대 교수도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까지 출세를 가도를 달린 사람이 있죠. 조국입니다. 그의 꿈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성남 민심이 그 꿈을 허락할까요? 박완석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이 꾸는 꿈이 단순히 법무장관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의 페이스북 화면에 지난 8월 3일 다음과 같은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소주 3병이 연이어서 있습니다. 대선 진로 딱 좋은데입니다. 이를 연결시키면 대선질로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또 그렇게 맞춰놨네요. 제가 봤을 때는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큰 야심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는 그간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대 교수일 때부터 자기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데 있어서 그 뒷받침을 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증거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지난 법무부 장관 내정 소관문에서 서해 맹산의 정신을 조국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서해 맹산이 뭐냐면 본인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를 한 겁니다. 본인을 이순신에 비유한 것을 보면요. 이 조국 이 사람이 정치적인 야심이 상당하다 심지어 대권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순신 문재인을 선조에 비유한 이 서해 맹산은요. 이순신 장군의 한 시 진중음에 나오는 서해 어령동 맹산 초목지를 줄인 말입니다. 서해 어령동 맹산 초목지가 어떤 말이냐면 바다에 서약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구나 라는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이 선조가 떠난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애국의 마음을 담아 지은 것으로 본인은 이순신 문재인은 선조에 비유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도망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문재인이 도망갔지만 본인이 있다. 와...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은 그동안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여필을 해왔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퇴임의 변도 이렇게 SNS에 올리고 반일운동의 선봉장에서도 죽창가도 올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국민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런 게시물까지 올렸었던 게 바로 이 조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조국이 비록 자기 스스로는 용금을 꿀지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조국을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최근 불거진 펀드 문제 그리고 잔여 의혹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조국에게 매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데일리안에서 보도가 됐고 RN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국민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조국은 부적합하다는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1.5% 부정평가가 49.6%였는데요.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분들은 8.9%입니다. 그리고 조국 관련 여론조사 추이 변화를 보면요. 지난 7월 1일에는 찬성이 46%였는데요. 8월 19일하고 20일 사이에 41.5%까지 내려갔고 반대했던 목소리들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일에 45%였던 것이 8월 19일, 20일 사이에 49.5% 그러니까 증감률이 찬성이 4.5%가 줄었고 반대가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20대에서 조국 여론조사 추이 변화가 주목할 만한데요. 20대들이 조국을 찬성했던 게 지난 7월 1일에 47.2%에서 14%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 같은 경우 지난 7월 1일에 39%였던 것이 12.7%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40대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추이 변화를 보였습니다. 찬성이 지난 7월 1일에 57.8% 반대가 34.7%였던 것이 8월 19일, 20일 사이에 찬성이 47.5% 반대가 40.8% 그러니까 찬성이 10.3%가 줄었고 반대가 6.1%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43.2%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을 찬성을 하고 있고 인천 경기는 43%입니다. 반대가 더 높습니다. 반대는 서울의 경우 46%. 인천 경기의 경우 4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지금 조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정서와 감정이 조국 이 사람에게 대한민국 법무 행정에 책임을 맡길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일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남권의 경우는요. 모두 반대입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모두 반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같은 경우 찬성이 41.6% 반대가 53.5%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찬성이 30.9% 반대가 61.7%로 나왔습니다. 충청권, 호남권도 여론조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 찬성이 29.3% 반대가 54.6% 호남의 경우 참 이 지역적 특성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호남의 경우 이 조국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59.8% 반대가 27.3% 문재인 열성 지지층 이분들의 경우는요. 조국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깨문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대깨문 세력이 전체 국민의 27.6%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적합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90.5%입니다. 이 정도면 법무장관의 자질을 넘어서서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어서 무조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정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조국이 법무장관을 넘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선진로 이런 꿈 아직도 꾸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조국은 분명 내심 대권 욕심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 이미지와 같은 대선진로 딱 좋은데이 이런 이미지를 사실 자신의 SNS에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터진 비위 의혹들만으로 하더라도 여지껏 있었던 청문회에 받았던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조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국이 오늘 또 발표를 했죠. 끝까지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넘어선 향후 대권을 노리겠다는 야심이 매우 큰 인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참 그런 게 보통 청와대의 수석이라거나 장관 결국은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것도 소주병 같고 본인의 대권 욕심 드러내는 거 제가 대통령이라면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조국이 저렇게 나온다? 저것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어떤 게 무언가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추측이지만 추측을 한다면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추측을 한다면 이미 조국이 자기 개인의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의 이미 거물이 됐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깨문들은 90%가 넘게 지지하는 거고. 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결국 낙마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과 여론 심지어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신설 그리고 선거법 개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 조국이 분명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법무부 장관을 한다. 청와대는 밀어붙인다. 조국은 추후 대권을 노린다. 이 정도가 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 분노도 점점 커져갑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긴급여론조사로 가온 건데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오늘 내일 나오는 추가적인 의혹에 따라서 더 많은 분노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자유한국당 24일 광화문 집회 많은 참여 바라고요. 총선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수 구독 추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